이맘때쯤이면 제주 해변은 밀려들어오는 구멍 갈파래가 썩으면서 악취가 진동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10여 년 전부터 구멍 갈파래를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원화하겠다고 밝혔지만 10년 넘게 수거 말고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아은 기자입니다. 바다 위로 초록빛을 띈 파래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바람과 물살을 따라 해안가로 떠밀려 들어와 모래밭을 뒤덮었습니다. 이곳이 바닷가인지 파래밭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파래가 가득한데요. 파래가 썩으면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300톤 넘게 치웠는데 며칠 새 또 차올랐습니다. 장을 못 자죠. 이 냄새 때문에. 이렇게 갈파래가 썩어 있기 때문에 모래가 10cm만 손으로 파면 모래가 새카마요. 그래 조개 같은 것도 일절 안 나오고. 최근 3년 동안 제주 해안에서 수거된 구멍 갈파래는 2만 3천여 톤.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1만 5천 톤이 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0년 구멍 갈파래를 성게의 먹이원이나 전복 사료 등으로 자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재주 테크노파크도 4년 동안 효능평가와 성분 분석 연구를 진행해 축산 사료를 개발했지만 가공시설이 없어 상업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거부터 가공을 해서 건조하는 그 과정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방안은 마련됐지만 이게 현실화되지 못하는. 제주 해변의 불청객 구멍 갈파래. 수거와 처리에 투입되는 예산만 매년 1억 원 안팎에 이르지만 제주도는 10년째 연구만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 제주 4.3을 주제로 한 미술작품 전시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40여 년을 4.3과 함께해온 박경훈 작가의 작품전인데요. 박 작가는 광주 5.18과 제주 4.3을 한국 현대사의 쌍생아라고 표현했습니다. 광주문화방송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까마귀도 모르게 치르는 제사를 뜻하는 감액이 모른 식계. 수십 년을 희생자를 기리는 제사조차 남의 눈을 피해 지내야 했던 제주민들의 아픔과 한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1980년대, 스산하고 섬찟한 느낌까지 주는 목판화들에서부터 화려한 색감의 디지털 프린팅 최근작들까지. 4.3 기억투쟁 색임과 그림전은 제주 출신의 민중미술가 박경훈 작가의 판화와 그림, 10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사건 또는 사태로만 불리는 현실에서 제주 4.3을 주제로 한 전시가 공립미술관에서 열린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4.3에 대해서 제대로 일방인들이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4.3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다. 지난 주말에는 작가와의 대담 시간까지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과 이에 맞선 투쟁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한국 현대사의 두 비극. 작가는 그런 의미에서 5.18이든 4.3이든 기억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있었어야 될 풍경, 찍혀줬어야 될 사진, 전해줬어야 될 이야기들을 하나라도 더 새기고 더 그리는 게 내 할 일이 아닌가. 광주시립미술관은 당초 오는 18일까지 예정했던 이번 전시를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제주 4.3 학살 책임자로 지목되는 조병옥을 천안시가 호국인물로 선정하면서 도내 4.3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유족회 등 4.3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4.3 당시 미군정 경모부장을 맡았던 조병옥은 강경 진압을 지시한 학살의 주범이라며 호국인물 선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2009년에도 조병옥이 포함된 조형물을 설치했다 역사단체들의 반발로 2021년 9월 교체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나들이 다녀오기 무난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내일은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이맘때보다 덥겠습니다. 자외선이 강해서 자외선 차단 잘 해주셔야겠고요. 일요일에는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3호 태풍 구초리 플림핀 동쪽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제주와 한반도의 영향은 없겠지만,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너울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제주도 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겠는데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서 물놀이객이 늘고 있는 만큼 주말 동안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오늘보다 2, 3도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 19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28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덥겠습니다. 성산 26도, 서귀포 25도, 성판악 2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초여름 낮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올봄 제주는 역대 두 번째로 따뜻했고, 5월에는 역대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 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제주적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3도 높은 15.3도로, 1973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올봄 강수량은 595.55mm로 역대 3위를 기록했는데, 특히 5월 한 달 동안만 408.1mm의 비가 내려 5월 강수량으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 공항에서 승객 일부가 꺼진 검색들을 통과하는 사고가 두 달 만에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 공항에 따르면 지난 5일 저녁 6시쯤 제주 공항 3층 출발장 금속 탐지기가 40초 동안 작동을 멈춰 탑승객 6명을 재검색했습니다. 제주 공항에서는 지난 4월에도 탐지기 전원이 꺼져 승객 31명이 통과 후 재검사를 받았는데, 사고 이후 전원이 꺼지면 알림이 울리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마저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MBC 4.3 특별기획 남겨진 아이들이 이달의 영상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제110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보도특집 다큐 부문에 남겨진 아이들을 제작한 제주 MBC 김현명 기자를 선정하고, 오늘 제주 MBC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장은 이번 다큐가 4.3 수영인 유가족들의 재판 과정과 사연을 심도있게 조명했고, 영상미와 완성도가 높아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주문화방송은 오늘자로 보도국 보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신임 보도국장 겸 편집 부장의 권혁태 기자를, 취재부장에는 김찬년 기자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한세님들의 인권회복을 주제로 한 전시가 제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박물관은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제주에서 만나는 소록도 사람들을 주제로 소록도 사람들이 그린 회화 작품과 생활유품, 공동노동기구 등 모두 80석 점을 전시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세종 27년 제주 목사 기건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센병 치료소의 수료를 제주에 설치했다는 조선왕조실록 등 제주와의 역사도 조명합니다. 제주에서 범죄와 테러에 맞서 드론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주경찰청과 한국경찰연구학회의 학술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강욱경찰대 교수는 제주가 드론 메카도시 구현에 나서고 있다며 범죄와 테러에 대비한 드론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 모니터링과 농업조사에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월 출범한 도내 치안약자 공동관리 시스템에 긴급생활지원비 등을 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익신고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민수 판사는 지난 2021년 3월 제주도 테니스협회장을 지내며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고발한 전 사무국장을 제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재윤 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지난해 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오영훈 지사 당선 직후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제주의 한 옥상에 방치된 푸들이 구조됐습니다. 제주행복인의 유기견 보호소는 지난 3일 서귀포시 한 건물 옥상에서 몸에 상처가 있고, 곰팡이가 핀 썩은 사료를 먹고 있는 푸들 한 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소 관계자들은 주인인 50대 남성으로부터 소유권 포기각설받고 구조견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을 훼손한 들깨무리가 포획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5일 제주시 구자읍 송당리 한 밭에서 들깨무리들이 땅을 파며 농작물을 훼손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들깨 6마리 가운데 4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또 드론으로 들깨 서식지를 파악하고 유기동물 구조팀과 밭 주변을 순찰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땜질식 가로수 관리를 중단하고 장기적 계획에 기초한 가로수 정책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작업 과정에서 가로수 뿌리가 파헤쳐지는 등 나무를 고사시킬 수 있는 정도의 묻지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뿌리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조성한 뒤 식수대의 면적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제주지역 자동차 등록 대수가 70만 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5개월 동안 제주지역 자동차 등록 대수는 7,700여 대가 증가한 69만 7천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는 1.3대, 1인당 차량 보유 대수는 0.6대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